여기 홍콩 같은데요? 오 그러게? 아 진짜 와 차이나타운 여기 차이나타운이구나 아 정겹다 여기는 부산역 앞에 동 이름은 초랑동이죠? 화교, 화교의 글이 차이나타운이죠? 맞아 우리나 옛날에는 화교 친구들이 거기 있었어요 저기 가면 제가 자주 가던 가게가 있는데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저희 가게를 꼭 들려요 아 저 집에 그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는 단골이신가요? 그렇죠 맛집인가 봐 이거 마주 외우고 있어 보여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그러세요? 아 예예 아니 무슨 해인데 다가오지 않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굉장히 쎄신 분이에요 아 우리 인기 진짜 많으시네요 아 예 당연하죠 뿌리인데 알겠습니다 아 예예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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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선물 받으면서 입장합니다 환영을 해주세요 와 저희 장치인 같고 아 찢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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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예 무슨 데스탄 아 제 걸로 지금 해피 뉴일 네 됐습니다 이번 뭐 3월 총선 한번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뭐 당선 안 해볼까 이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콩국 가져왔습니다 예예 우리 줘 그러니까요 술 다 좀 줘야 돼 어 쟤 뭐지 이게 이게 이제 노짱이라고 콩국 콩국 한국에서 보면 약간 두유 비슷한데 짠맛 있고 단맛 있고 아 아 아 진짜 맛있겠다 이 콩국은 저희 아버지와 저의 추억이 정말 잔뜩 묻어있는 아버님 절 자리고 여기 올라가면 절이 하나 있어요 소림사라고 등산 코스죠 거기 올라가면 그 직에 지금 올라오신 아저씨 몇 분들이 이 콩국을 꺼려줘요 그러면 그 원기종기 앉아서 한잔하는 거예요 이건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눈물 팍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 아 이 콩국 지금 또 저는 이 콩국을 먹을 때마다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죠 제 콩국은요 자국 호박의 그 맛을 알아요 음 뜨뜻한 숭늉 같은 느낌 있죠 숭늉인데도 타지 않은 숭늉 있죠 물밥 물밥에서 나는 그 그 밥 있죠 그거예요 담백한 맛인가 봐요 여러분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 콩국이 이제 아무 맛도 없어요 아우 맛이 없어 진짜 아무 맛이 없어 설탕을 좀 넣어야 돼 이거 설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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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넣어줘야 더 맛이 나요 설탕을 좀 넣어줘야 더 맛이 나요 약간 달달하게 네 맛있어 설탕이야 음 소원아 설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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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줘요 강릉이 설탕을 넣어줘요 설탕을 넣어줘요 엄청 넣으셔 설탕 넣으면 몸이 안 좋다 적 텐데 아니 뭐 천 년 살 거야 만 년 살 거야 먹어도 돼요 설탕 넣으라고